바이오 님들 저 자고 일하는지 30분도 안되는데 30분도 안된 시점에서 방송부터 켰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방송인은 어디있습니까 그런애들 구독좀요 근데 저 오늘 뭐 좀 바뀐거 없어요? 바뀐거 없나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티어가 다이아 1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플래티넘 2 75포인트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러다가 티어가 대망할거 같아가지고 방송 끄고 좀 빡김을 해봤어요 근데 이 씨발 방송 끄고 하니까 존나 이겨 정확히 여기서부터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승 1패 7승 1패 8승 1패 아니 방송 끄고 하니까 씨발 뭐래도 이겨요 방송만 쳤다 하면 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초월장 웃기하고 불멸 찍는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티어로 올려왔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다이아 2 정도 찍는게 목표에요 와 씨발 상점 개잘 떴네나? 다 사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미스터 볼룸 셰이프 좋고 프라임배널도 좋고 파이어플라이 이거 RGX 이것도 좋잖아 아 근데 제가 웬만해서 다 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레디어나이트 포인트가 10밖에 없어요 나 알다시피 한썸은 레디어나이트 포인트로 돈 주고 못사잖아 베페를 현질해야돼 일단 베펫값만 3300이고 스킨값 하면 얼마지? 종합 한 8000VP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야 너무 가격이 센데요? 아 뭐 사야되냐 이거 저 혹시 이거 현질 도움 주실 시청자 형님 없으신가요? 75,000원 정도 현질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분 없나요? 램스에게 75,000원만 도와주실 분 없나요? 도수 띄웠어요 도와주세요 한번만요 한번만 해줘! 내가 방송 열심히 할게 내가 프라임 벤달로 열심히 그거 할께요 내가 할게 내가 혹시 이거 방송하면 안 껐구나?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아 순간 나 멈칫했어요 아 ㅈㄹ 아 ㅈㄹ 뻔했네 아 나 폰 번호를 또 바꿀 뻔했네 아유 씨 아니 이거 노출됐으면은 잼미들이 새벽마다 30km 초대 존나 할 거 아니야 모델버블이랑 아 진짜 인생 많을 뻔했네 자 현재됐습니다 8814 있구요 근본대로 갈게요 배틀패스에 있는 레디어라인트 포인트를 얻어야 되니까 2100원을 주고 아 근데 ㅅㅂ 100패에다 현질이 맞냐고 아니 무슨 ㅅㅂ 배보다 배꼽이 코 프라임 벤달은 1750VP인가 1850VP인가 레디어라인트 포인트 두 개 얻으려고 2100원을 100패에다 현질하는 게 맞냐고 아 살게요 아 ㅅㅂ 나 살다 다 100패에다 처음 현질 해본다 빵은 난 천 vomiting 아 네 배꼽 어 그렇지 으해 emergen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Tube 거 세상 plan 짠 이 아우 ỗi 고mal 저기 샛 스파드라비아 A 와 형들 레온이 형 그냥 A 오면 안 되는 거임? 한 명 헤븐 보고 두 명 메인 오면 되잖아 메인 온 거야? 가만 있어라 페이드야 나이스 어디 그냥 얌전히 팬텀 세이브나 할 것이지 뭐 한다고 얼굴을 내매들어가 총을 기구하십니까 상대 제스님 오지 마라탄 살았네 어우 위험했다 그렇지 조명에서 A 사이트 막아버리면서 아 씨 아이 나 이거 연막가고 주사 야 대형성어 비상 페형 페형 비상 안전하게 세이지 궁 쓰는 거 어떠? 어 그렇지 다른 새끼 믿을 필요 없어 야 씨X 진짜 비상 진짜 비상 오 나이스 그렇지 죽여 하아 하하하하 와 내 몸 똑똑하다 너 상대 오면 궁 있는 거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거 보소 이건 몰랐지 예아 시X 어디 있어 이 새끼 탈주까지 했네 아이 손님이 참지 못하고 그냥 콩콩 갚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힐 P 갑시다 아 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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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추마 가 enfim 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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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춘 장추 장추 나이스 생선 장추 장춘 장추 장춘 여기 사이퍼도 있어 근데 우리 아주 병신새끼야 헤이드 소화 맞고 자리 지키자 쥬쥬 치킨 먹으러 간다 잡았어 아 씨발 뭐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뒤에 있는거 아니야 형들 아가지고 이겼다 발 쏘는 듯 시롱시롱시롱 아스트라야 시롱이야 시롱시롱 그래 뭐야 이 새끼 왜 칼 들고 있어 레이나야 사줘라 아 근데 레이나 하는 새끼들은 무조건 안사주지 않냐 레이나 양 사줘 아 스킬 쌌네 레이나는 새끼들은 진짜 사지 않냐 둘 다 안사주긴 해 그러니까 레이나 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나는 캐릭터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캐릭터야 저거를 삑하는 순간 사이코패스가 대기 마련이거든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어차피 킬줄 혼자야 내밀어 그렇지 깔끔했다 이게 바로 제트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트의 교과서 난 분명 왼쪽에 있었지만 눈 한번 깜빡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동해본적 서위본적 램트 와 시발 레이나 3,700원에 있는데 이거 뱀달 요청하는건 뭐야 나 이해 안되서 그럼 맞아 레이나는 새끼들은 왜 저래요 진짜로 아 나도 레이나한테 절다고라 박스 사줘야되는데 아 그만 욕심부려 레이나야 아 시발 킬줄 천사네 나이스 호후 초월쩌 언넘 가자 바技 beaten 야 앉아리가 돌리쟣 아 에이스 같은 Popular Brain 아 에이스 관심 없어 그냥 나 이기는게 목적이야 으아앜 야 안전하게 돌리셔야 아 에이스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저거 게임 이기는 게 관심 있어요 아 에이스 관심 없어 그냥 나 이기는 게 목적이야 오우 예아오 예민아 근데 저 제트가 맞지 않아요? 제트 쌈뽕 하잖아요 어디가세요 대헙살 야 시X 시사이키 오퍼를 또 맞아 제트서거? 잡아도 싸가지 없는 새끼 그렇지 시X랄 오퍼를 쳐 뽑아? 몇라운드를 이코한거야 미친년아 그렇지 캐리 캐리 냄새 제트 캐리 냄새 나 미쳤다 ㅋㅋㅋㅋㅋ 하나 찍겠다 하나 찍겠다 하나 찍겠다 레렉 사푼 Q. CT돌 또 바로 이나 시절법 출동 CT돌? 야 yeah CT CT 좀 해줘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마지막 위치 AP 쉐리프 여쭈주 아 직샷 아 제트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핑 대기 핑 투자 양쪽 양쪽 연막 좀 쳐 이거 해문가게 도망칠 곳은 없다 이거 숏 아 진짜 실화냐 아 진짜 두판 녀석 나만 가지고 오네 3위 팀 아 너무하네 진짜 잡았어 잡았어 아 이판 되는게 없다 진짜 힘이 잘해서 왕정이지 되는게 하나도 없긴 한데 아 아 레이나가 중복하고 있어 아 비충 밀자 비충 밀자 비충 밀자 오면 딜라이드 이제 나갔어 뒤져 시발라 드디어 잡네 도망쪽으로 한 번 밀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시리그들이다 이런 싸이팅 아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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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연막촌 여기 하수도 연막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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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발 연막을 이새끼 병신이냐 오멘 아니 오멘님 시발려라 좀 적당히 못해요 아 진짜 왜이래 자본은 원웨이 드립이야 아 짜증나는 오멘 병신 아 이거 이 라운드 이거 내가 저 오멘에 잘 박았으면 무조건 이긴 라운드에요 오오 오우 오우 아싹 진짜 가지가지 않나 오오오 어떻게 이길까 이거 무리할까 자, 미드 마사 미드 엄청 마사 미미엔 붙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미셔 그냥 쇼서 먹으러 하지 말고 오맨 쓰레기같아 아유 시가 오맨 진짜 존나무대여 이 새끼 뭐야 얘 냄새인거 알고 던지는거 같은데 그냥 활삭수준이야 메인야 쇼샵 예 롤롤롤 아 시발 80 80 80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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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둑이야 이놈판을 이겨야 올라갈 수 있어 레이나 님이가 천천히 레이나 거기 자리 잘 해봤다 보이는 각 여기 알지 핑 여기서 대기하면 될 때 까비 아 레이나가 킬을 해줬어야 했는데 시발 라스 팀이 라스 팀 라스 팀이 라스 팀 나이스 이기자 나이스 하나 더 사이퍼 님 그 쪽에 하나 더 뭐야 이야 가비 아 이 게임에 지내 지지 수고했어요 어 그냥 사이트 박혀있어 지지 왜 전진 나가서 죽어주시오